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안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얼 왕초보 영어 발음 알파벳 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1강에서는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각각의 알파벳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고요.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강의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2강부터 이제 우리가 단어 읽는 연습을 할 건데요. 2강부터 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1강 오늘 힘차게 큰 소리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볼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알파벳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건 우리 대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를 우리는 소문자라고 합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순서로 쓰셔도 되지만, 이 순서로 쓰셔도 됩니다. 모든 알파벳은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문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소문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의 생김새를 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의 이름은 A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A. 좋습니다. 자, 이 A라고 하는 알파벳은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음은 아, 두 번째 발음은 에입니다. 자, A의 두 가지 발음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소리, 아. 두 번째 소리, 에. A는 두 가지 소리를 가집니다. 두 가지 소리, 아, 에. 좋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B도 마찬가지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문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알파벳을 쓸 때요. 이렇게 세로로 막대기를 먼저 긋고, 나머지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B라고 합니다. 이름은 B. 좋습니다. 자, 이 B는 우리말로 M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B의 발음은 M. 좋습니다. 자, C입니다. C는 생김새가 같은데요. 대문자는 좀 크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C라고 합니다. 이름은요? C. 좋습니다. 자, 이 C라고 하는 알파벳 역시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음은 크, 두 번째 발음은 쓰입니다. 자, C의 두 가지 발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발음, 크, 두 번째 발음, 쓰. 좋습니다. D, D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문자이고요. 자, 소문자 쓸 때 먼저 새로 쓰시고 나머지 써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D입니다. 이름은요? D. 좋습니다. 자, 이 D는 우리말로 D 발음이 납니다. 자, D의 발음은 N. D의 발음은 N. 좋습니다. 자, E라고 하는데요. E, 이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순서 상관없어요. 자, 밑에 있는 E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의 이름은요? E입니다. 이름은 E. 자, 이 E의 발음이 조금 중요한데요. E의 발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E의 대표 발음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E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발음은 E. 대표 발음은 E입니다. 자, E의 대표 발음은 E. E의 대표 발음은 E. 나중에 E의 대표 발음인 E가 충분히 숙지가 되면, 그때 이 E의 추가 발음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F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대문자는 F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F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F라고 하지 마시고, F. 할 때,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터치,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F라고 적을 거지만,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윗니와 아랫입술이 만나야 돼요. 윗니와 아랫입술을 한번 붙여 볼까요? 그렇죠. 윗입술을 좀 떼시고, 윗니와 아랫입술을 붙여서, 여러분, 다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여기서 F. 시작. F. 다시 한번. F.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을 읽을 때도,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F. 시작. F. 좋습니다. 자, 이 알파벳의 발음은요. F. 다시 한번. F. 좋아요. 윗니와 아랫입술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시고, 정확한 입 모양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 갈 건데요. 여러분, G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하고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G입니다. 알파벳의 이름은 G. 좋아요. 자, 이 알파벳 G도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발음은, 그, 두 번째 발음은, 쥐입니다. 자, 이 G의 두 가지 발음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발음, 그, 두 번째 발음, 쥐. 좋아요. 자, H를 볼 건데요. H 대문자 이렇게 쓰실 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실 때요. 이 세로줄을 긋고, 산을 조금 낮게 그려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건 H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H입니다. 알파벳의 이름은 H. 좋습니다. 자, 이 알파벳 H의 발음은요. 흐가 되겠어요. 알파벳 H의 발음은 흐. 알파벳 H의 발음은 흐. 좋습니다. 자, I 가볼게요. 자, 이 알파벳 I, 이렇게 대문자 써 주시면 되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막대기, 가로줄 하나 그어 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실 건데, 여러분, 이 위에 막대기를 그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이 막대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아니면 동그랗게 조그만한 점을 긋고, 막대기 그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I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뭐라고요? I. 좋습니다. 자, 이 I, 대표 발음은 바로 E입니다. 알파벳 I의 대표 발음은 뭐라고요? E.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 발음, I의 대표 발음은 E입니다. 라는 게 충분히 숙지가 되면, 또 추가 발음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 추가 발음 나중에 같이 또 학습하도록 할게요. 일단 I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발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E. 좋습니다. J 가볼게요. 여러분, J는요, 대문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위에다가 짧게 막대기 하나 그어 주시고요. 이렇게 말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관합니다. 자, 밑에 소문자는요, 아까 동그랗게 점을 찍자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작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작게 막대기 가로 그어 주시고, 공간을 좀 뜬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셔도 되겠어요. 주의할 점은, 여기 위에 이 가로줄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문자 J와 소문자 J까지 봤어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J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J, 이 알파벳의 이름은 J. 여러분, 이제 이 알파벳 J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약간 유추하실 수 있겠죠? 다들 이름에서 뭔가 조금씩 따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J에 Z 들어있으니까 이 알파벳 J의 발음도 Z 되겠어요. 이 알파벳 J의 발음은 Z. 이 알파벳 J의 발음은 Z.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각각 이름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K로 가볼게요. 여러분, K 막대기 이렇게 그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A 벌리는 것처럼 막대기를 그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소문자는 이렇게 세로줄 먼저 긋고요.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K를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대문자는 이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고요. 소문자는 약간 아래쪽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K입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K.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K. 자, 그러면 이 K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금 유추해 볼까요? 이름이 K니까, 크. 그렇죠. 크입니다. 알파벳 K의 발음은 크 되겠어요? 알파벳 K의 발음은 뭐다? 크. 좋습니다. L로 넘어가 볼게요. L 대문자는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L입니다. L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혀끝이 윗니 뒤에 가서 붙어야 돼요. 한번 혀끝을 윗니 뒤에다가 살짝 붙여 볼까요? 이런 입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혀끝을 윗니 뒤에다가 붙이고 소리를 한번 내 볼게요. 시작! 으, 다시, 으, 좋습니다. 그게 L의 정확한 입모양이 되겠고요. 자, L 이기 때문에, 자, 이 L의 발음은 리을이라고 표기를 할 거지만, 르가 아니라, 여러분 혀끝을 윗니 뒤에다가 붙여서, 러, 러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 볼게요. 시작! 러, 러, 좋습니다. 자, L 하면 리을로 표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우리가, 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L 발음은 혀끝이 어디에 붙는다? 윗니 뒤에 붙는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M으로 가볼게요. 자, M은 대문자는 이렇게 쓸 거고요. 소문자는 동글동글 이렇게 산을 두 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H 쓸 때는, 이렇게 낮게 산을 그렸다면, M 할 때는 언덕과 이 세로줄의 높이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소문자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M입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 뭐라고요? M, 좋습니다. 자, 이 M의 발음, 여러분 혹시 유추 가능하신가요? M은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M 하고, 윗입술, 아랫입술이 꼭 붙어서 음 하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적어보면, 이런 소리가 나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M의 발음은 뭐다? 다시, 여러분, 가 될 수도 있고요. 받침으로 들어가면, 이런 미음 받침이 된다라는 점,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N으로 가볼게요. N의 대문자는요, 이렇게 쓸 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언덕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대문자는 이렇게 쓰실 거고요. 소문자는 세로줄, 언덕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언덕을 두 개 그리면, 조금 전에 배웠던 M. 언덕을 하나만 그리면, 지금 공부하는 N이 되겠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N.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N. 좋습니다. 자, 이 N이니까, 이 N의 발음 어떻게 될까요? N. 그렇죠. 우리 니은 발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 N의 발음은 N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N 발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N. 다시 한번, N. 받침으로 들어가면, 은 이렇게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O 가볼게요. 여러분 대문자 동그랗게, 크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알파벳 O가 될 거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O. 이 알파벳의 이름은, O.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알파벳 O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O를 보면, O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알파벳 O의 대표 발음은, O가 아니라 바로, 아입니다. 자, 알파벳 O의 대표 발음은 뭐라고요? 아. 알파벳 O의 대표 발음은, 아. 좋습니다. 대표 발음은, 아. 그래서, 우리 한동안은, O가 나오면, 다, 아. 라고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할 거고요. O를 딱 보면, 우리 대표 발음, 아. 라는 게 바로, 자동 발사가 되면, 그때, O의 추가 발음, 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알파벳은 P입니다. 먼저, 세로줄 긋고, 이렇게 옆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낮은 위치에다가, 작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생김새가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대문자, 소문자 헷갈리진 않습니다.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P입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 뭐라고요? P. 여러분, P 할 때는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꼭 붙은 상태에서 시작돼야 돼요. 다시 한 번 이 알파벳 읽어볼까요? P. 시작. P. 좋습니다. 이 P의 발음, 여러분 혹시 유추 가능하신가요? P. 그렇죠. 여기에 P 나와 있으니까, P 발음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알파벳 P의 발음은, P입니다. 여러분, P 같이 할 건데, 윗입술, 아랫입술을 일단 꼭 붙여 볼게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시작. P. 한 번 더. P. 한 번 더. P. 좋아요. 여러분, P 할 때는 반드시 윗입술, 아랫입술이 꼭 붙었다가, P, 이렇게 발음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Q 가볼게요. O 하듯이 동그라미 크게 그리시고요. 옆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그어 주시면, Q의 대문자가 됩니다. 여러분, 소문자 Q는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하고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죠? P, 그렇죠. P는 우리 아까 막대기 긋고, 이렇게 썼다면, Q는 이걸 뒤집어서 막대기 긋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P하고, Q하고 생김새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Q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름 따라해 볼까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Q. 여러분, 이 Q의 발음은 크인데, 대부분의 Q는 뒤에 유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Q는 우리가 크 라고 발음을 기억할 거지만, 나중에 유하고 붙어서, 주로 Q하고 이렇게 발음된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 가볼 건데요. R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문자는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새싹처럼 생겼어요. 막대기 긋고, 고 높이만큼 옆으로 그어 주시면 되겠고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R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 볼까요? R.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R 이렇게 적어 놓고, 발음은 R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 이거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읽어 볼까요? R이죠. R인데, 이거를 발음하실 때,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게 이걸 한 번 읽어 볼까요? 그러면, R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해 보실까요? 시작! R, 다시 한 번, R, 한 번 더, R, 좋습니다. 여러분, 이 R 발음이, 발음을 예쁘게 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R의 발음은요. 제가 한글로는 이렇게 표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 R, R, 항상 이 R를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이 알파벳 발음 다 같이 한 번 해 볼까요? R, 다시 한 번, R,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S를 갈 건데요. 여러분, S의 대문자는 크게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그려 주시면 돼요. 생김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 이것도 역시 쉽고요.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S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S, 좋습니다. 여러분, 이 S의 발음은 뭘 것 같아요? S, 그렇죠. 맞습니다. S 이고요. S가 보이면, 우리 시옷,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S의 발음 같이 한 번 해 볼까요? S, 다시 S의 발음은 S, 잘 하셨어요? 자, 다음 알파벳은 T입니다. 대문자 먼저 가로줄 길게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 연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요. T 대문자 가로줄 마음껏 길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대문자 T가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어요. 옆에다 제가 다시 한 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T가 소문자 되겠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뭐라고요? T, 좋습니다. 이 알파벳 T의 발음은 뭘까요? 유추해 볼까요? T, 그렇죠. 이름이 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 나와서 알파벳 T의 발음은 T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 번 해 볼게요. T의 발음은 T, 다시 한 번 T의 발음은 T. 받침으로 T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읏,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점 함께 기억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U를 가볼 건데요. 대문자는 한 번에 말발굽 모양처럼 써 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동그랗게 썼다가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주세요. 대문자는 한 번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바로 알파벳 U의 소문자입니다.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 다시 알파벳, 이 알파벳의 이름은 유. 여러분, 이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알파벳의 이름이 유이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이것의 대표 발음은 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유 알파벳의 대표 발음은 어 입니다. 이 알파벳 U의 대표 발음은 뭐라고요? 어, 유가 보이면 어떤 발음을 기억하자? 어, 다시 한 번 유가 보이면 어떤 발음? 어, 좋습니다. 유가 어로 대표 발음으로 사용된다라는 게 충분히 숙지가 되면, 그때 이 유의 추가 발음 역시 같이 또 학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유가 보이자마자 머릿속에 바로 어 하는 이 발음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V 가볼 건데요. 이렇게 크게 써주면 대문자 V가 될 거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써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V라고 하잖아요. V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긴 알파벳 V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V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 할 때요. 윗니와 아랫입술이 또 만나요. 윗니와 아랫입술을 살짝 붙여 볼까요? 거기에서 요거 해 볼게요. V 시작! V 다시 한 번, V 다시 한 번, V 좋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알파벳도요. 발음을 표기는 이렇게 할 거지만, 여러분들, V 윗니와 아랫입술을 살짝 터치, 거기에서 V 시작! V 다시 한 번, V 한 번 더, V 좋습니다. 자, V가 보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계속 거울 보면서 입모양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W 가볼게요. 이렇게 크게 쓰면 W의 대문자가 되겠고요. 똑같은 모양인데 좀 작게 쓰면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쓰셔도 되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W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W, 이 알파벳의 이름은 W. 이거 발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W 했지만, W가 보이면, 여러분, 대표 발음, U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W의 발음은 뭐다? U. W의 발음은? U. W의 발음은? U.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인데요. 그냥 이렇게 X 크게 쓰시면 대문자가 되겠고요. 소문자는 좀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X. 그렇죠. 이 알파벳의 이름은 X이고요. 여러분, X에서 우리 윽스만 따올게요. X가 보이면, 발음은 윽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X의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윽스. X의 발음은 윽스. 그렇죠. 그래서 이 X는 주로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여러분이 X가 뒤에 왔을 때 윽스. 이렇게 연결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Y로 가볼게요. 대문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소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좀 동글동글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알파벳의 이름은 Y입니다. 여러분도 이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Y. 여러분, 이 Y는요. 대표 발음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이 Y의 대표 발음은 바로 여입니다. Y의 대표 발음은 뭐라고요? 여. 자, 다시 Y의 대표 발음은 여. 간혹 가다가 이 Y가 조금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일단 Y를 보자마자 대표 발음은 여. 라는 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이 되면 그때 추가 발음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보면 뭘 떠올려야 해요? 여.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Z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쓰시면 알파벳 Z 대문자가 되겠고요. 좀 작게 쓰시면 소문자가 되겠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여러분 Z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Z라고 할 건데요. 그냥 Z라고 하지 마시고요. 입천장을 조금 더 진동을 가지고 Z, Z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여러분도 연습을 해볼까요? Z 시작! Z. 한 번 더, Z. 한 번 더, Z. 이거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발음이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발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계속 공부하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마지막 날에는 이 Z 발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연습 계속해 주세요. 자, 이 Z의 발음은 이렇게 적겠지만 Z가 아니라 마찰음을 좀 강하게 넣어서 Z 해볼까요? Z. 여러분, 입술도 칸질간질, 입천장도 칸질간질한 그런 발음이에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Z. 시작! Z. 한 번 더. Z.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쭉 배웠던 알파벳들 여러분들 잘 익히셨는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내가 이 발음 충분히 익혔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게요. 자, 먼저 A입니다. A의 대표 발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가 있었는지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볼까요? 아, 에. 좋습니다. A는 아, 에였어요. 자, 두 번째 B, B의 발음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자, 다시 B의 발음은요? 좋습니다. 자, M가 되겠어요. 자, C. 여러분, C 몇 가지 발음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였죠. 두 가지 발음 같이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크, 쓰. 그렇죠. C의 두 가지 발음은요? 크, 쓰. 좋습니다. 자, 알파벳 D의 발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시작! 드. 그렇죠. 드입니다. E. E의 대표 발음은 뭐예요? 에. 자, F로 넘어갈게요. F 일단 입모양,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터치하시고요. 다 같이 해 볼게요. 해 볼게요. 시작! 크, 쓰. 좋습니다. 크였어요. 이거, 크 라고 윗입술, 아랫입술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발음이었습니다. 다음, G입니다. G의 발음 몇 개였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맞아요. 두 가지의 발음, 여러분 같이 한 번 해 볼까요? 그, 주. 맞아요. 자, G의 두 가지 발음은 그, 주였습니다. H의 발음은 뭘까요? 크. 좋습니다. 자, I의 발음은요. 대표 발음이 있어요. I의 대표 발음, 시작! E. 좋습니다. E였어요. E 대표 발음 충분히 익히면 추가 발음 나중에 공부할게요. 했던 바로 그 알파벳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J였고요. 이 J의 발음은 Z. 그렇습니다. 다음,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K였고요. 이 알파벳 K의 발음은 크. 좋습니다. 자, 이 알파벳 이름은요. L이었고요. L 할 때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요? L. 다시 한 번. L. 좋습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M 이고요. 이 알파벳의 발음은 M. 다시 한 번. M. 좋습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N이었고요. 어떻게 발음해요? N. 그렇죠. 받침으로 들어가면 은 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O고요. 이 O의 대표 발음이 있었죠? 대표 발음은 뭐다? 아. 그렇죠.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P입니다. P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음하실 때 윗입술, 아랫입술 꼭 붙이고 발음해 볼게요. 시작. P. 좋습니다.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Q. Q인데 예, 발음은 어떻게 된다? 크. 그리고 뒤에 주로 U가 붙기 때문에 단어에 익을 때는 쿠. 라고 하자 했던 그 알파벳이었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R. 네,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R. 그래서 R.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알파벳의 발음이었어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S. S에서 알 수 있듯이 발음은 S. 좋습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T. 발음은 T. 좋아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U. 그런데 대표 발음은 U가 아니라 뭐다? 어. 좋습니다. 이 알파벳 입모양 주의하시면서 이름부터 V. 그렇죠. 발음은 V. 발음은 V. 좋아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W였고 발음할 때 발음이 뭐였죠? 우. 그렇죠. 이 알파벳의 발음은 우였습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X. X. 이거 발음 어떻게 했었죠? X. 그렇죠. 이 알파벳 X의 발음은 X였습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 Y. 이 Y의 발음 조금 유추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학습하신 대로 발음 어떻게 할까요? Y. 그렇죠. 이 Y의 발음은 뭐다? Y. 좋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Z. 그렇죠. Z. 이 알파벳의 이름은 Z이고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음 어떻게 하자? Z. 다시 한번 Z.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의 쓰임과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름, 대표 발음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알파벳 편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강의를 충분히 익히시고 조금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나시면 강의 되돌려서 곧 복습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또 이 강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